런지니. 진짜로 의외네요. 옛날에는 데뷔하면 한 명씩 내 까라가 있었거든, 뭔가 이렇게. 내 재질이다. 알죠. SM은 그런 애들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냥 내 옛날 생각나. 런지니 너무 예뻐하거든. 진짜로요. 텐. 아 텐 형이요? 아 텐 형이요? 텐 형 곧 나오는데 여기. 진짜? 네. 형 또 나올래요? 그때? 꿀? 진짜로요? 그냥 갑자기 불러. 나 어차피 집이 여기니까. 진짜로요? 텐 형은 언제 아는데? 5위. 4위 왜냐면 있어. 왜냐면 천러가 보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4위가 있구나. 왜냐면 너랑 나는 6년을 안 봤잖아. 천러는 한 달 전에 봤어. 5위. 개미 5위. 천러 4위.